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분 이제 석동연 씨가 컷오프가 되셨네요. 예상을 했지만 사실 나이에 대한 큰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60대의 초선의원으로 출발하는 것은 좀 많이 너전감이 없지 않죠. 그리고 또 의원들 생활이라는 것이 기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초선이냐 재선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너전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석동연 씨가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부산 해운대구 하태경 씨가 그만뒀던 부분. 그쪽에는 젊은 분이 가셨고 너저막한 시점에 이제 송파구로 방향을 틀었는데 결국 이제 여론조사에서 밀렸겠죠. 치명도가 많이 떨어졌을 테니까. 상대방은 이제 TV조선에서 활동했던 그런 앵커 출신이니까 게임이 안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꿈을 접었는데 공병호 tv에서는 이제 석동연 씨를 한 두세 번 다뤘죠. 왜 그런가 하니까 석동연 씨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민경욱 의원의 그런 원고측 소송 거의 대표 변호사처럼 활동했지 않습니까. 권오용 변호사님하고 같이. 헤어질 때 별로 이렇게 썩 상큼하게 헤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공병호 tv에서도 여러 번 이제 출연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었죠. 뭐 이렇게 민경욱 의원만 하더라도 이런 석동연 씨 비해서 연배가 아래고 또 상당히 뭐 고전하고 혼자서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민경욱 전 의원이 국토본 만들고 선거 사기 문제를 교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나갈 때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뭐 소문이 별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꼭 마침 배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 가지고. 그래서 좀 모양새가 안 좋았지만 어떻든 뭐 운이 좋아서 대통령을 친구로 만났으니까 평통의 사무차장을 하다가 이제 출마의 변을 던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석동연 씨가 참 그렇게 국회의원을 한 번 해보고 싶어 하니까 이번에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생각했는데 뭐 컷오프가 된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친분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모든 신문들이 다 다른데요. 대통령 친구 석동연 컷오프. 컷오프는 이제 지금 공천관리비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대개 1차 2차 이렇게 사람을 떨어뜨려 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부분 이제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했는데. 어떻든 간에 안 된 거죠. 여기 보니까 이제 대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론조사는 대체로 10시부터 시작되며 유선 무선 전화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공천관리비원에서 아마 여론조사 기간을 동원해 가지고 1차 2차 컷오프에서는 결국은 여론조사에서 이길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아주 짧게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 당의 결정에 겸허히 승복합니다. 당의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배기종군하겠습니다. 석동연 배. 이렇게 검사 출신들은 정치지향성이 굉장히 강해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 자체가 이런 정치지향성이 좀 강하고 정치가 워낙 여러분들 영향력이 크니까 정치가 영향력이 크다는 이야기는 사회가 선진화하고 좀 많이 거리가 멀다는 거죠. 어떻든 좀 안 됐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본선은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제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하니까 예선은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결국은 안 됐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길이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왜 그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이제 자기 세계관이 워낙 맹악해 가지고 옛날에 여러분들 참 tv에서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 제가 이제 50이 딱 됐을 때 한 3년 3년 정도 고전을 읽고 서양고전을 읽고 이제 책을 많이 썼던 서양고전에 관한 책을 많이 썼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아주 인상적인 인물이 그런 스파르타 아덴의 출신으로서 스파르타의 아주 장군으로서 출시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이 자기 경력의 절정 최고치에 이르렀을 때 그냥 모든 관직을 다 버리고 그냥 펠로포네소스 그게 펠로포네소스죠. 아덴의 신전이 있는 그 주변 마을로 그냥 낙창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던 때인데 어떻게 이렇게 젊었을 때 그렇게 다 낙창을 해버리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구글 지도를 보게 되면 그 마을을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책을 쓰기 위해서 그 마을도 방문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초계처럼 버려버리고 그냥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에 대한 그런 욕망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는데 제 연대의 사람들이 석동연출자하고 동갑이니까 그렇게 강한 걸 보게 되면 사람마다 참 취향이 많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뭐 또 다른 다른 길들도 많으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